중국놈들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구만. 중국군이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명령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본부! 본부! 들리는다! 통신이 돼야 물어보지. 걱정되면 직접 알아보지기래.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 이렇게 해도 일 없겠습니까? 인민패 만원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만. 탐시 저 호잰가 보호에 붙이려면? 시아! 탐시 성민지에 양보고도 샴고 와! 이거이 뭐야? 수비대놈들은 뭐한기야? 중국군이다. 준비하라. 중국군이다. 날레 나가라. 미치로. 너무 적거리지 말고 날레 날레오라. 하나 새끼야! 지금 쏘면 워칼해! 지금 쏘면 워칼해! 저도 완전히 거기다. 전기적으로도 태양이 있어. 내가 처음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제일 основjos할 수 없는 고생들입니다. 아저씨는 마저을투기고, 적응이 없어졌습니다. 총 수입 중. 적응을 잘 하겠지? 적응의 권들이 가득을 지지기는 어렵습니다. 적응수에 벽 nan소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적응이는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이 부족으로 상품을 날벅 resisting. 적응이 커지 bung상으로서 아래된다는 거 있기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적응력은 상품을 조금 줄을 옮기면 못했다. 평양시민들이여, 조선인들이여 수경독재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자 안협자놈들에게 내 조국의 수도를 내기지 않카소 내가 만들봐서 수업을 추하라 평양시내 모든 계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람군 규모는 어느 정도에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럴 때 영웅적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위치를 알려드리면 제가 공지를 죽여야 합니다 아니, 꼭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 피신하실 때까지 목숨을 달아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새 조국 건설에 함께 하시오 우리도 함께하게 해 주시오 하루 종일 오는구만 어리멍청한 놈들이 나 충성하지 누가 기루다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전문들은 저쪽 길로 돌아가서 저플의 역과 뒤를 공격하시오 알가시오! 가자오! 선물들은 저쪽 길로 돌아가서 저쪽으로 사령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months later fasten wellbeing 무조건 무조건 불구고 무조건 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곱게자를 심판하라소. 할렐루야. 조선 민주주의 이민공화국 만세해. 우리민족의 위대한 영웅. 병해하는 김정... 동무들 갑시다. 전진. 소대장 동지, 지원돌은 언제 옵니까? 킥하고 죽어버리면 따 혼자서 억하란 말... 넉넉히 부터. 단역자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라. 동무들 조심하시오. 존재임, 비로 부착. 악질판동 문자놈들 모조리 죽여주마. 날렐 구태하라. 구태하시오. 원수놈들을 모조리 싸죽이잖아. 어서 피하시오. 치료 발사관 없습니까? 이대로 다 죽같습니다. 모두 다른 부대에서 가져가시오. 이 전으로 급해하시오. 이 전 노력은 아니다. 강투들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아무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 선으로 급해하시오. 이 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지들 조선의 자유와 민주주의로의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함께 싸워 영광이었소. 다유조선, 만세, 모든 모든 그 세상에서 부딪시다. 뭐야. 평양 시민군은 들어라. 우리는 태양민국 국군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대들을 옹호하겠다. 남조선 동료들, 왜 이제야 옹호해? 이동료들이 잘어나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대기 지역이 동료에 aun도 EsoT, 무섭습니다. 침대기 지역에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공격을iek 보였습니다. с у нас에 추가적으로는 서비스와 덜어낸다. 우선은 상태를 입고 있습니다. 아유, 뭐야? 거긴 누구 없네? 아, 그래. 이보라, 그건 누구야? 계단토보라, 누구야? 누구기, 세조선 전사들이지. 공간은 지금 어디 있어? 그걸로 알려주면 내가 동료를 죽여야 할 거야. 어, 그렇구만. 너는 좀 막고 시작하자. 안나, 새끼야. 상원 파악이 안 되잖아. 두 머리로 고위천국은 오페드 가서. 그만 때리시라요. 공간은 지금 동수산 태양궁전에서 지하도를 따라 평성 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아휴. ESOP 감사합니다.